히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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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양광? 양광이가 왔네. 5선승하세. 그래요 양광이랑 하자. 번개, 번개가 문제지. 난 번개 말고는 뭐. 옷이 너무 무겁다 옷이 너무 무겁다 아이씨 암호 맞겠네 아우 차가워 암호 암호 깔 줄 알고 잡은 겁니다 이래서 케이랑 셰스를 해야 돼 라이프 클락으로는 절대 상대 못해 이런 캐릭터 아까 우리가 선픽했으니 빨리 너네 선픽해 한 번씩 양심 선픽해야지 야 16년만에 하는 애를 상대로 후픽을 하라 그러냐 도웅이 랩 다 했어 랩 다 했어 아 빨리 골라 빨리 골을 했지 니가 그러니까 5대0에 나가지 뭐야 이거 저러니까 5대0에 나가지 내 아이디로 나가 내 아이디로 나가 빨리 골라 이게 뭐하는거야 내 아이디로 나가 빨리 골라 암호 섹히야 typically 내가 15초 시키기 전에 5진다 시 이게 뭐하는거야 에스 너는 다음 환중될 때 1번만에 오 대 0 당해봐 15초의 예술인데 여이 자 빨리 골라 빨리 공공엔 2가지 타이머 텍이 있어 아, 지금 이럴게 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아이 아쉽다 아이 조스트 방금 안썼으면 한방인데 아까 조스트 안썼으면 한방이었는데 아쉽네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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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도발했나? 마지막에 도발했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렇게 오늘 승용커맨들이 삑달래지? 나 너무 더럽게 추워. 야 진짜. 너는 드디어 지금 내가 덜덜 떨면서 게임하고 있어. 추워가지고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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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지민입니다. 아 추워 야이 씨 우리 핸드바 선수랑 똑같은 패턴을 쓰네 이게 카운터 모드의 활용입니다 이게 카운터 모드예요 이게 카운터 모드는 이런 용도밖에 없어요 이게 세스야 이게 세스 얼마 하지도 않은 맥케이랑 세스가 아 아 오늘 K연속기가 삑살이 안나가고 잘나간다 오늘 K연속기가 삑살이 안나네 맨날 안나가는데 저거 아메 에이씨 괜히 손님 쉣 쉣 쉣 아이 나씨 나 뒤로 굴렀는데 뒤로 굴렀는데 아이 나씨 아 이거 김응선 선수의 김응선 선수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이 플레이 뭐야 이거? 수트 연속 두 번 보기 핸드마 선수의 향기를 느꼈다 지금 낯선 유저에게서 핸드마 선수의 향기를 느꼈어 아까 이거 했다고 야 지금 혹시 양광 아이디로 핸드마가 하는 거 아니야? 플레이가 똑같은데? 스페인 플레이를 잘가라 잘가라 어딜 아이 드디어 실패했네 나이스 스타나 빼고 아이씨 히트 드라이브 해야 되는데 에이 야 노하우 쩐다 설마 했는데 설마 했는데 세스부를 줄이야 노하우 쩌네 아이씨 아이씨 저 불러도 소용없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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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